효성 첨단 소재 테크니컬 얀피유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원사를 생산합니다. 자동차 탑승자를 보호하는 고강도 무결점에 시트벨트용 원사를 공급하고 있으며 에어백 용도는 GST와 연계하여 원사에서 원단까지 수직 계열화된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맞는 최적의 품질, 최상의 기능을 가진 원사를 공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자연재해로부터 사람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안정적인 화물 운송과 유익한 정보 전달의 소재로 활용되며 안전한 여가 활동을 돕습니다. 테크니컬 얀피유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GRS 인증을 확보하는 등 고객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합니다.